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은 회사 쉬는 날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을 땐 정말 천국을 오는 거 같았어 너무 좋아, 기분 너무 좋아 아이, 과자 먹고 싶은데 과자가 너무 머네 아이, 안 되겠다 요루야! 발로 툭툭 유루야! 요리야 큰일 났어! 아빠가 저 위에 있는 과자를 먹고 싶네 빨리 과자 꺼내줘 빨리! 유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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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왜 거기 있어? 나 광합성 중이야 유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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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빨리 빨리 꺼내줘! 아빠도 아 맞아 빨리 과자 꺼내줘 빨리 나도 그러면 내가 저거 꺼내줄테니까 아빠가 저 쿠키가 담겨있는 병을 갖다줘 아... 싫어 나 또 싫어? 아 과자 과자!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여보!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난리들이요 진짜 여보! 아 어 왜 일어나 앉아 여보 저거 과자 좀 줘 그럼 일어날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황금같은 휴일 이렇게 어? 백수처럼 보낼거야? 어? 그럼 뭐하고 보낼까? 어? TV볼까 얘들아? 아 너처럼 해 주말이니까 봄수랑 요루랑 데리고 놀이터가서 놀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밖에 나가야죠 놀이터 놀이터 아 귀찮아 여보 아 내가 어? 회사에서 어? 얼마나 부정된다고 까이고 돈 벌어봤는데 또 애들이랑 놀아주는게 얼마일인줄 알아? 어 왜그래 애들 싫어? 애들이랑 놀아주는게 그렇게 싫었어 여보? 아빠 나 싫어 아 난 아빠 싫어 아아 아빠 아아아아 아 애들아 안되겠다 아빠랑 오늘 놀이터가서 신나게 놀자구나 아 안되겠다 알았어 여보 갔다올게 갔다와요 놀이터가자 빨리와요 거기서 뭐 딴청을 피고있어 빨리가자 놀이터가 뭐하냐고? 글쎄다 왔다 왔다 빨리가 같이가 나도 빨리와 어? 쪼 쪼 아 파쿨을 하잖아 좋아 좋아 애들아 여기 앉아 일단 애들아 시소 더 그러고있어 아휴 귀찮으겠네 근데 시소가 안 움직여 어? 내가 더 가벼워서 그래 그런가봐 우리가 이거 움직이게 해줄까 시소 어 기다려 지구인들이여 내가 힘을 줘 어 어 이게 현실로 가능한건가 엔지야 애들아 애들아 재밌어? 어 아 야 이LAU 또 애들도 애들이란 말이야 안녕 엉 미라임몽 아저씨는 왜 계속 왔다갔다 거리는거지? 유리야! 아 숨막혀! 살려줘! 애들아! 살려주세요! 모래 마사지! 아 여기 모래를 치워! 살려주세요! 모래를 치우는데 모래를 어? 모래 마사지! 입에 다 들어와! 모래 마사지! 저 아까부터 쥐라임몽 아저씨는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거야? 아까부터 계속 신경쓰이게 아저씨!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아까부터 계속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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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래 아저씨 바쁜거 같은데 괴롭히지 말자 괴롭히면 안돼? 아 야 봄수! 어 바쁘신거 같은데 냅두자 야 봄수야! 응 나 그네 밀어줄게 응 자 민다! 아여 우와 민다! 재밌어? 우와 아빠 어 이거 그네 아닌데 이거 그럼 뭐야? 이거 그냥 의자인데 아 의자야? 하하하하 어쩐지 안밀린다 했다 내가 하하하하 어휴 여보! 저기 잘 노고있나야 엄마가 검사한다 하하하하 그나저나 저 아저씨는 계속 왔다갔다 아까부터 뭐하는거야? 바빠보이는거 같기도하고 아우 애들이 잘노네 여보! 여보! 아왜왜왜왜왜 밥먹어야지 아이 밥먹을시간됐어 벌써 애들아 우리 이제 배고프니까 집에 들어가서 밥먹자 엄마가 밥처럼 났나보다 하하 오예 근데 여보 있잖아 어 그 아랫집에 사는 그 쥐라이몽씨 알지? 그 파란색 어 응 어 저기 지나가네 응응 아니 저 사람이 계속 아까부터 그 우리 그 빌라 뒤쪽으로 계속 상자를 들고 가더라고 빌라 뒤쪽으로? 어 그게 뭐가 있나? 어 언니 계속 상자를 왔다갔다 하는거야 근데 이제 없네? 왜 없어졌지? 그 빌라 뒤쪽에 뭐가 있는거 아냐? 야 한번 확인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지 그치 범수야 요리아 아까 니네도 봤지? 응응 어 그치 한번 뒤쪽으로 가볼까? 뭐가 있나? 나 빌라 뒤쪽은 한번도 안가봤는데 뭐 수상한게 있나?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창고가 있네 빌라 창고가 우와 어 이런게 있구나 여기다 그 사람이 뭘 계속 옮겼나보다 창고에다가 그치? 요리아 먼저 들어가봐 창고에 뭐가 있으려나? 으아악 으아악 뭐야 이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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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열어자 열어자 으아악 이거 뭐야 빨리 열어봐 열어봐 얘들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확인해봐야될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지라인공씨 그사람 이거 살인마 아니야 살인마 어? 어 어이씨 오빠 시체 시체 오오 이거 해골하냐 해골 완전 새해골이야 이거 도끼도 있고 어 잠깐만 요리아 어? 이거 관 아니야 관? 어 그치 관 같지 관 같지 관 관 잠깐 관 좀 열어볼게 뭐가 있으려나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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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시체나 으아악 으아악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으아악 어 요기에도 요기에도 오 여기 사람 시체가 있어 여기 으아악 으아악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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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맞아맞아 이 도라에몽씨가 이거 살인마였어 이거 사람들을 죽이는 이거 와봐 이거 와봐 어휴 빨리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얘들아 걸리면 우리도 죽일지도 몰라 그래그래그래 빨리 나가자 어으 으응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엉 어어어어어 어어씨 왜애 주름해막식이 살려주세요 저희 가족만큼은 으악! 으악! 아무것도 못 봤어 뭐 왜그래요? 아니 당신 뭐하는 사람이길래 어? 우리 빌라 지하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체들이 있냐고 아 이게 뭐 시체야 이 바보 멍충인들아 이게 뭔데 그럼? 귀신의 집 도구잖아 귀신의 집 도구 아까부터 그러면은 상자를 날랐던게 귀신의 집 그렇지 귀신의 집 도구라니까요 아 귀신의 집을 도구를 날리고 있었다고요? 에이! 아 맞아 봐 이게 다시 플라스틱이지 아 인형이네 이거 이게 갑자기 왜 날리고 있었어? 아이 나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래 아 그렇구나 아 놀랬네 아 어떻게 사람을 죽여 말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들이 아 그럼 다음 다음 올 여름에 그럼 귀신의 집 여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 근처에 귀신의 집을 열어서 대박을 줄 거야 돈을 벌거라고 아 그럼 그때 놀러 갈게요 저희도 아이 그럼 그때 오면 꽁짜로 해줄게요 꽁짜로 아이 얘들아 이거 오해했네 우리가 어? 그렇네 아이 집에 빨리 가서 밥이나 먹자 에이 무슨 살인마가 있다고 나도 진짜 살인마인 줄 알았는데 아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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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나? 갔나? 아 갔지? 아 이제 봐봐야겠다 어 어 아 이것만은 안 들켜서 정말 다행이군 만약에 들켰으면 그 녀석들도 없애버려 했을 거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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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야 아멘 아멘